아빠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어린 남매는 그런 아빠가 하루라도 빨리 집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 데리고 온 막내 때문에 일을 못하는 엄마.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니 학교에 간 남매가 걱정됩니다. 이런 날 아빠가 있었으면 데리러 갔을 텐데 말이죠. 가족들에게 찾아온 아빠를 만날 수 있는 행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고대하던 한국에 도착한 남매. 하지만 찰나의 실수로 아빠에게서 더 멀어지고 맙니다. 내리세요. 정점이에요. 그러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다시 힘을 내서 길을 나서는 듯. 하지만 낯선 땅에서 아빠를 찾아가는 일이 어디 그리 쉬운가요? 눈 깜짝할 사이 이산가족이 돼버리고 맙니다. 과연 가족들은 다시 만나서 무사히 아빠 품에 안길 수 있을까요? 5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가족들. 아빠가 있는 낯선 땅 한국은 도착하자마자 신기한 것 천지입니다. 그 중 마술처럼 열리는 자동문이 신기해서 쉽게 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미있게 노는데요. 아유 얘들아 그러다 다치겠다. 이제 그만 가자. 엄마가 조용해서 뭐 하나 했더니 그건 신발 치수 스티커잖아요. 이제 아빠를 만나러 가야겠죠. 우선 공항에서 버스로 인천종합터미널까지 갑니다. 이어서 고속버스를 타고 김해 여객터미널에서 내려 아빠 선물을 준비하고요. 다시 경전철을 타서 부원역에 도착 후 버스를 타고 부곡터미널에 하차하면 아빠 회사에 도착입니다. 둘째 넷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으로 길을 물어보기에 나서는데요. 긴장한 탓에 뒷말은 까먹고 사랑고백만 했네요. 괜찮아. 떨려서 실수할 수도 있지. 오빠가 동생에게 힘 좀 주자. 그래 잘했어. 이거 날이 좋아. 감사합니다. 바로 가서 파야는 303번 버스가 오는지 확인부터 하는데요. 버스에 타서 계산도 척척 해내는 닛. 장남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버스에 앉으니 긴장이 풀리는지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합니다. 버스에 앉아서 위생이 풀드림을 택하나 쭉쭉쭉쭉쭉쭉쭉쭉 annoyingly. 너무 좋거든요. 조용히 먹asons 더 맛있게akes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화면이 죽을 뻔라도udd99춘이 있ços 보느라 생각해요. 요즘 뭐가 막을rin에 했냐. 여러분 Susia nombreux Projekt Bear toover! 형은 beingsIDE 그런стру get you 어느 loyaltyZone来 speroomsn SHOUN. 어느새 조용해진 버스 안. 가족 모두 꿈나라로 떠났네요. 한편 이번 주는 주간 근무인 아빠 다비 씨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빠의 아침 식사는 대부분 차가운 빵과 우유입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많이 슬퍼하겠죠. 건강을 위해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아빠. 내 몸이기 이전에 가족 전체의 생계가 달려있는 몸이기에 하루라도 운동을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빠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정이 기계로 자동화되어 있지만 기계에 원자재를 넣고 빼거나 세척하는 일은 사람이 해줘야 합니다. 그걸 바로 아빠가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산되는 소형 부품이 약 32가지 정도 됩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 대부분 계속 서서 일하기 때문에 두 시간에 한 번, 10분씩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 동안 아이를 사진을 보는 아빠. 그냥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것이 천연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죠.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빠는 가족을 떠나온 후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떠나온 후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아직도 꿈나라에서 여행 중입니다. 이번 정리자는 최스게 맥컬점 인천터미널 푸른세상 안고... 이걸 어쩌죠? 여기서 내려야 하는데... 도무지 깰 생각을 안 하네요. 이러다가 버스가 움직일 텐데... 결국 터미널을 지나치고 맙니다. 이 사실도 모른 채 단잠에 빠져버린 엄마와 남매. 그때 첫째가 깹니다. 아유, 아까워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터미널에서 내릴 수 있었는데... 자, 여기가 내리세요. 종점이예요. 잠만 안 잤어도 지금쯤 터미널에서 표를 사서 아빠에게 내려가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죠. 그나저나 자고나니 도착한 이 낯선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텐데... 길찾기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첫째와 둘째가 머리를 맞대 봅니다. 엄마의 마음을 읽은 첫째가 세수를 해서 남은 잠을 쫓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보는데요. 인천. 터미널. 터미널. 터미널 가고 싶어요? 옆에 303번 타고 가세요. 첫째 덕분에 다시 아빠에게 가는 여정을 시작한 가족들. 두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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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번에는 잘 내렸네요. 조금 늦기는 했어도 이대로라면 오늘 아빠를 만날 수 있겠어요. 터미널 안에서 서둘러 표를 끊나 했더니 뭘 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점심때가 지났네요. 한식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들 입맛에 잘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매가 만장일치로 고른 음식은 고등어구이입니다. 아이들이 시킨 고등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다행히 아이들 입맛에도 맞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아침부터 길도 헤매서 심신이 고생한 후라 밥맛이 꿀맛일 거예요. 아유 정말 잘 먹네요. 어느새 거의 밥 한 공기를 뚝딱 한 첫째. 한국에 아빠 만나러 와서 고등어구이 마니아가 됐네요. 밥을 다 먹은 후 김행 버스피를 사러 가는데 실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결국 가위바위보해서 진 첫째 니시 사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양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요. 엄마가 저 800원이에요. 실수 없이 표를 산 첫째. 이제 버스만 타면 아빠가 있는 김에 도착입니다. 오 그런데 남매가 메고 있는 가방이 눈에 익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사준 가방 맞죠? 4년 전 가족을 위해서 떠난 아빠를 늘 그리워했던 아이들. 아빠를 늘 그리워하는 아빠를 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를 늘 그리워하는 아빠를 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사랑하는 딸과 아이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었는데요. 아빠랑 친한 성교사님을 통해 전달된 이 소중한 가방. 아빠랑rå amph 남자를 선택했던ط역이다. 그리고 치 ooh 이곳에 수면.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빠에게는 아이들이 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어느새 또 잠들기 시작한 가족들. 한편 아빠는 퇴근 후에 마트에 와서 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요리라도 하려나 봐요. 그동안 아빠 다비씨는 쉬는 날이 되면 캄보디아 식당에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는데요. 그 대신 사장님께 다양하고 맛있는 캄보디아 요리를 배워왔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날이면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오늘같이 캄보디아 요리 연습에 매진을 하는데요. 식당을 차리는 꿈에 다가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요리는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겨놓습니다. 아빠의 요리 평가는 대부분 같이 사는 캄보디아 룸메이트가 해주는데요. 오늘 만든 요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멋진 식당을 차릴 수 있겠죠. 그러나...